제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자꾸 얇아지는지 모르겠어요. 어서오세요. 봉투 필요하세요? 오늘 저녁은 삼겹살인가요? 얇게 드시지 마시잖아요. 놀다 오세요. 그 안에 보세요, 안감. 비단, 비단. 그게 비단이거든. 와, 다 처음 파는 것들인데. 부자 앞에 보인다. 우동 두 개. 우동 두 개. 하하하하하하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두 분 다 진짜 멋지다. 왜냐면 이게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십니다. 사람들인데 또 이게 다 이거지고 이러면. 그리고 아는 얼굴 오면 좀 반가워요. 용기로 돼가지고 아버지 둘이 여행 한 번 갈까요? 대사를 똑같이 또 이렇게 대사 맞춰주고. 그게 얼마나 고맙냐. 잠깐 우빈이랑 마주셨는데. 맞아 맞아. 울컥하는 거예요. 갑자기. 일. 걱정을 많이 해주셨으니까. 많은 분들이. 응.